안녕하세요. 수영입니다. 오늘은 뜻깊은 캠페인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오늘 선물을 뜯어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기견 유기별와 놀아주기 에이치몰 설명서인 것 같구요 설명서랑 뭔가 귀여운 친구들이 있어요 편지시도 있고 여기에 장난 봤을땐 같아요 feeds the camera through the camera 쇠쇠 제가 핫도그 쇠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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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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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